한국 시간으로 2023년 1월 26일 새벽 5시에 마이크로소프트와 베데스다가 함께 약 44분간 진행했었던 디벨로퍼 다이렉트에 대한 내용 바로 빠르게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존에 공개가 되었었던 RTS 타입의 마인크래프트 IP의 신규 게임이죠. 마인크래프트 레전드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기본적으로 싱글 플레이와 온라인 코옵이 가능한데 스토리 캠페인 역시 온라인 코옵으로 플레이가 가능하고 이러한 멀티플레이 요소는 크로스 플랫폼과 온라인 매치메이킹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영상의 메인 이야기는 마인크래프트 레전드의 4대4 PVP와 관련된 이야기였는데요. PVP 컨텐츠에서 유저 간의 협업이 굉장히 중요하고 역할 분담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지를 건설할 사람, 자원을 채취해올 사람, 적 위치에 대한 정찰 등과 관련된 인원 배분 그리고 게임 중에 발생할 수 있는 기본적인 전략적 요소에 대해서 설명을 진행했습니다. PVP에서 사용되는 맵은 기존 마인크래프트와 동일하게 절차적 생성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맵판마다 새로운 지역에서 전투가 가능하고 원래 싱글이나 캠페인에서 메인 적으로 등장하던 몬스터, 피글린들 역시 PVP에서 등장하기 때문에 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인크래프트 레전드는 4월 18일 출시가 예정되어 있고 엑스박스와 PC로 플레이가 가능하며 게임패스 역시 합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포르자 모터스포츠와 관련된 이야기였습니다. 500대 이상의 차량, 그리고 100대 이상의 신규 레이싱카의 등장 그리고 전작에 비해서 더 업그레이드된 물리엔진과 쉐이더 최적화된 레이트레이싱을 앞세워서 리얼 모터스포츠계 게임에서의 위치를 공고히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외에도 주변 환경과 차량에 장착한 부품에 걸맞는 업그레이드된 사운드 효과들과 20개 이상 추가된 환경, 날씨 및 시각변화 효과의 도입 그리고 새로운 지역과 맵의 추가들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모든 환경은 4K 60fps에서 렌더링이 되었다는 이야기도 덧붙였네요. 포르자 모터스포츠는 2023년 출시 예정으로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세번째는 고스트와이어 도쿄, 이블 위딘 등의 게임을 만들었던 탱고게임웍스의 신작 하이파이 러쉬입니다. 기존에 제작하던 음침한 분위기에서 벗어나 카툰 렌더링 애니메이션 스타일의 캐릭터를 앞세운 리듬 액션 게임인데요. 적들의 공격과 방해물, 컷씬 등이 배경음악과 지속적으로 맞물려 움직이고, 유저도 박자를 맞춰가면서 공격하면 더욱더 높은 능력치를 끌어올릴 수 있는 것이 게임의 특징입니다. 다만 이런 장르는 리듬감이 취약하신 분들에게 어려운 장르가 될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리듬의 시각적인 요소를 많이 사용한 점, 그리고 점프, 회피, 패링, 공격 등의 액션이 박자 자체의 속박된 형태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하이파이 러쉬는 1월 26일 바로 오늘 출시가 된다고 하고요. 엑스박스와 PC에서 즐기실 수 있으며, 엑스박스 게임패스에도 합류한다고 합니다. 다음은 제니맥스의 엘더스크롤 온라인 관련 이야기입니다. MMORPG로 성공가도를 달리고는 있지만, 공식 한글화가 없어서 조금은 슬픈 게임이죠. 이번에 신규 확장팩이라고 할 수 있는 신규 챕터, 네크롬이 공개되었습니다. 네크롬은 PC 기준 6월 5일 출시가 예정이 되어 있고요. 신규 클래스인 알케니스트와 모로윈드의 동부지역이 새로이 등장한다고 합니다. 더불어 기간 한정으로 지금까지 발매된 모든 확장팩과 DLC들을 무료로 공개한다고 하니, 영어 능력이 출중하신 분들이나, 미약하지만 유저 한글 패치로 만족하시는 분들은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은 디스아너드와 데스루프를 제작한 아케인 스튜디오의 신작, 레드폴과 관련된 소식입니다. 스토리 중심에 최대 4인 호흡이 가능한 루트 슈터 게임으로 보이는데요. 캐릭터마다 각자의 고유한 능력과 스킬 포인트를 통한 다양한 강화를 통해서, 레드폴 지역을 탈환하는 것이 목적인데요. 스토리와 관련된 큰 줄기의 메인 퀘스트, 지역마다의 사이드 퀘스트, 지역 재건 및 탈환, 그리고 보스전투와 관련된 각종 컨텐츠들의 영상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아이템을 루팅하는 과정에서 무기의 등급과 능력치, 특수능력들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각종 무기들을 조합하거나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는 모습도 등장했습니다. 레드폴은 5월 2일 출시 예정이고, 스팀과 에픽게임즈, 그리고 엑스박스로도 플레이가 가능하며, 게임패스에도 합류할 예정입니다. 스토리와 관련된 강화가 되었습니다. 스토리와 관련된 강화가 되었습니다. 스토리와 관련된 강화가 되었습니다.